핍박이란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은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강원도 해변가에 있으면서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강원도 하면 바로 설악산이 있고 아름다운 참으로 산의 깊은 산중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이것이 바로 천국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수평선이 보이는 확 트인 바다를 보면 그야말로 아 천국의 한 부분에 내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정말 깊은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경험은 뭐냐 하면 가장 경관이 좁고 가장 참 깊은 산중에 아름다운 산중에 높은 명소에 보면 꼭 사찰이 있더라.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사찰을 또 거기에 보면 낙산사라고 하는 유명한 절이 있잖아요. 그 절이 있는데 제가 쭉 그 주위에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은 거기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아름답고 수려하고 마음이 시원한 장소를 찾아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산 속에 절이 있는데 사찰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절에 들어와서 절을 하고 불공을 드리고 또 그 부처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108배를 하고 또 공양과 시주를 하고 이러한 모습을 제가 보고 참 정성이 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러한 정성은 잘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런 그 부처상에다가 자기의 모든 소원을 빌고 또 종을 치기도 하고 하면서 드리는 것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것 이것을 보고 나니까 왜 저렇게 저희들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깊이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산사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무료로 이렇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놓은 책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무료로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간증수기라. 그래서 간증수기 중에서 당선된 그러한 수작들을 모아놓은 자그마한 책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수기를 작성했을까 하고 제가 그걸 가져와서 이제 조용히 저녁이 돼서 집에 호텔에 들어와서 그걸 살펴보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과거에 우리가 지금은 조금 그게 수거로 들었습니다마는 그 기도원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새벽재단 쌓고 뭐 헌금하고 뭐 천번 제사 헌금을 내고 뭐 여러가지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백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의 내용과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내 심장병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수술을 앞두고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의사가 놀래는 그러한 놀라운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틀림이 없는 딱 한가지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에 부처님의 자비만 딱 바꿔놓으면 전혀 다를 게 없다. 전혀 다를 게 없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어떤 큰 충격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또 거기에 들어가는 보면 광고의 플랑카드들이 있는데 어느 어느 스님의 그 빙의 치료 빙의 이 빙의라는 게 뭡니까? 귀신 들리는 것 그 축기하는 것 축기의식 또 또 어느 무속인의 뭐 무슨 치병의식 이런 무속 또 제사를 통해서 아니면 어떠한 축사하는 축기를 통해서 하는 빙의 예식 이러한 것들이 많이 선전이 돼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그 간증수기에 보게 되면 불교에도 다른 무속 종교에도 기독교에서 기도하고 하는 귀신을 내쫓고 병에서 치유받고 또한 소원을 성취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또 같거나 아니면 더 강조되고 더 많은 간증들이 나오고 있다. 이건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저들이 믿는 그러한 부처님이나 아니면 뭐 어떤 신령이라든지 이러한 것과 그러면 뭐 다를 배가 없는 것인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생각을 하기가 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저의 환자들 중에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충성한 또 집사님으로 말이에요 저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집사직을 충성스럽게 맡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가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불교신자가 돼있더라. 불교신자. 그것도 뭐 절실한 불교신자. 그러고 나서 아들이 뭐 뭐 국회 뭐 여기 뭐 구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구의원. 이번에 또 당선이 되고 좋다고 그냥 축하해서 자랑도 하고 또 장가도 가게 되고 자 그러면 그 사람 생각하기에는 내가 기독교를 믿을 때는 내 아들이 참 어려웠어요. 사실은 참 강박증에 걸려서 그냥 나한테 와서 그냥 기도 받고 그냥 또 아니지만 또 들어와요. 그러면 왜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좀 괜찮다고 꼭 좀 써주세요. 그래서 써주면은 그거 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조금 이따 또 와요. 이 강박증으로 인해서 뭔가 이게 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사법고시를 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안 됐지요. 안 되고 다 실패하고 또 중국집도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이게 종교를 바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좀 잘된 것처럼 아마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뭔가 거기에서도 귀신을 쫓아 냅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예수님께서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느냐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이러한 그 축귀의 역사라는 것도 다른 타 종교에도 많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게 진정한 축귀인가 저는 많은 축귀 사역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얻은 게 있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계급이라는 게 있어요. 타락한 천사 밑에는 분명한 귀신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 귀신들의 존재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고 벙어리된 귀신 열병을 일으키는 귀신 예수님도 쫓아 냈다 이거야. 그런데 이러한 그 귀신들의 역량에서 야 너 지금 잠깐만 좀 밖에 나가 있어. 이 사람 더 괴롭히지 말고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내가 집어넣어 줄게. 마귀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우리 기독교에서 축사하고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낼 때는 꾸짖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 그러면 그냥 팍! 하고 그냥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축귀하고 꾸짖고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달래는 거예요. 막 욕을 하면 욕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달래는 겁니다. 달래서 떠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천도제를 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들은 귀신들을 잘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잠깐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떠나도록. 그러면 병이 좀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낫죠. 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들어온다는 게 문제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했을지라도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도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시 범죄하면 다시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그런 틈을 주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고 범죄하게 되고 마귀의 미혹에 또한 속아서 틈을 주게 되면 과거에 보다도 친구까지 더 데리고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곱 귀신이 더 들어와서 그 형편이 더 나중에 더 심해졌다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궁극적인 이러한 마귀에서 해방 질병에서 해방은 십자가의 역사밖에는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근본적으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다. 이걸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축사하고 병자고침 받고 소원 성취 받고 내 아들이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번창하게 하고 이것은 얼마든지 마귀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금시까지는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마귀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나에게 전하면 이 모든 영광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이 모든 명예와 이런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너는 나에게 절망하라. 마귀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왜 마귀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살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왜 죽일 수 있는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영적 세계에서의 지나가는 모든 것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누구나 다 잘 살기 원하고 누구나 다 건강하길 원합니다. 누구나 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고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헌금 하고 이런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것을 행한다면 오히려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느냐 진노하시겠느냐 이거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제가 깊이 좀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낙산사의 맨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거기에 아마 10여 미터 20미터 가까이 되는 부처성이 있더라고요. 보살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하고 하는데 그 밑에 판말이 있는데 뭐라고 했더니 이 돌상을 세운 그 이유가 중생의 번뇌를 깨달음으로 성화시키기 위합니다. 중생의 번뇌 불교에서 말하는 108 번뇌라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08가지의 인생의 마음속에 이 번뇌라는 게 있다. 이 번뇌 번뇌라는 것은 괴롭히는 거예요. 욕심 음욕 탐욕 거짓 분노 이러한 여러가지 번뇌가 있는데 이러한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각 종교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독교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써있는 걸 불상 앞에 써있는 걸 보게 되면 이 돌부처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중생으로 하여금 번뇌를 깨닫고 번뇌에서 해방되기 위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108배를 하는 것도 이 108 번뇌를 벗어나기 위해서 108번의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정성에 보면 108배를 내가 세 번 했더니 내 아들의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또 여러분 또 금강경과 반야심경 사필을 했습니다. 다섯번을 사필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필사했다고 그래요. 거기에 사필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손으로 직접 잘 써가지고 그걸 사필을 했더니 내가 이러한 소원 성취 응답을 받고 내 심장병의 협심증이 깨끗이 났습니다. 이러한 간증이 이렇게 발탁이 돼서 책으로 나오게 된 걸 볼 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공을 통해서 이러한 어떠한 절을 통해서 아니면 염줄을 돌리면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이러한 걸 통해서 나의 있는 번뇌를 해방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이 종교의식 중에 하나예요. 종교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서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러한 응답을 받고 이런 것도 하나의 기독교의 종교적인 의식이다. 의식 이것은 다 종교에도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인가 이것이 아주 절대적인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한국 기독교의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정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정말 150년도 채 안되는 역사 속에서 이러한 기독교사의 유래를 알 수 없는 양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 그거 도대체 뭐 때문에 지금 왜 이 기독교가 이렇게 대중들로부터 외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물론 이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뭐예요? 핍박입니다. 핍박. 우리가 잘못해서 교회가 윤리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목회자가 아니면 어떤 직분자가 윤리적인 이러한 문제를 가졌다고 해서 교회가 핍박 당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의 핍박 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 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마귀의 목에 바로 칼을 들이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 의 역사예요. 핍박 받지 아니하고 기독교가 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지금까지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 침례 교도들이 순교한 것만 5천만 명이 된다고 5천만 순교사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카타콤베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집회를 못하게 하고 성경 이런 것 말씀 전하는 걸 못하게 하고 해서 나중에는 내로시대 이후에 약 300년 동안을 핍박이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하로 들어가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모이고 말씀 듣고 서로 기도하고 또한 어떤 산의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산 자체가 다 기독교 집회소요. 예배 장소요. 거기서 살고 거기서 아이가 낳고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그러한 핍박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계를 거쳐서 결국 기독교는 300년 이후에 로마가 국교화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유명한 터틀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교회가 교회가 핍박을 통해서 비로소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그 사실을 초대교회 때 주 70년 경에 터틀리냐고 하는 이러한 신학자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말씀 속에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를 제가 비방하거나 그 종교나 우리 종교나 방법만 다르지 결국은 길만 다르지 목적은 갖다 이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종교화된 것이 문제이지 기독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생명이에요.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보니까 많이 돌아다 본 결과에 좋은 곳에는 다 사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의 정성과 그분들의 기도하는 모습과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물고기들을 모아놓고 이것을 뭐라고 그러나 이걸 방생 방생을 하면 거기에 큰 복이 오고 이런 것이 있어요. 몇 마리에 5만 원씩 비싸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하고 천도 절을 들여줘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인생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도 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정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이다.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메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악한 것은 어느 종교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마음을 어떻게 해방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착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정력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분노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어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철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고행하고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하고 명상하고 108번 절을 하고 공양을 하고 또 우상 돌상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마음속에 있는 번뇌가 사라진다. 그래서 화염경에 보면 이건 불교 강자가 아닙니다. 화염경에 보면 일체 유심조다. 이런 말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일체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든 것이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성경에도 그 말이 있으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마음을 비우는 것 이것이 그 순임들이 그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의상 대사가 의상 그 저 선을 행하고 이렇게 참선을 하고 했던 곳이 있다. 의상대라는 곳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의상 신라시대의 그 스님이죠. 유명한 스님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번뇌를 씻혀버리기 위해서 선을 참선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참선을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하고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살을 태우는 그러한 고행을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정함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 이 더러운 마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어떠한 수도를 해서 금식하고 고행을 해서 내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 이것이 참으로 진리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왜냐. 그렇게 해 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내 죄를 이어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야마 나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야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죽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그것이 바로 내가 자유함의 역사요. 그것이 내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역사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죄에서 해방되는 역사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사망의 권세자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함을 입는 원천적으로 내가 보호를 받는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다. 감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감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어찌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내가 어찌하다가 이 놀라운 은혜를 믿게 되었는가 이것을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참 감격이 있었어요. 저는 제 할아버지 지금도 기억합니다. 항상 염주를 또다 또다 크리스마스 때 제가 구례가 고향인데 구례 유치원에 제가 다니던 그건 기독교에서 하는 유치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크리스마스 때 옛날에는 돌아다니면서 성가를 불러줬잖아요. 크리스마스 에서 성가 대원들이 와서 고요한 밤 이거 부른 그랬더니 우리 외할아버지가 마당에 나가던지 거기에 무릎을 꿇고 염주를 돌리면서 축복을 하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맞아들이는 걸 봤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 할아버지의 종교성을 제가 닮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성 이라는 것도 위전성이 있어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종교성 가지고 구원 받는 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는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어떤 분은 이렇게 십자가는 과거에 이미 지나갔어.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없어. 예수님이 현재와 과거와 미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청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거짓된 속임수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고린두전서 5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15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야. 우리는 이 십자가의 역사는 단 한 번의 역사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매일 매순간 매초 그 십자가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넘기운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물론 세례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이러한 여러가지 번뇌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 우리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그러한 번뇌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음란과 도죽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인생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이러한 여러가지 탐욕들 번뇌들 이러한 것들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축사가 아니에요. 무슨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은 쫓아내고 나서 십자가가 적용이 안되면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귀신 쫓고 병자 고치는 것 물론 이건 당연히 따르는 표적입니다. 이거 부인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서는 안된다. 무엇이 핵심이에요? 십자가에요. 내가 죽음에 넘겨온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에요. 내가 매일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책상 앞에 수석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우연히 제가 주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딱 손을 잡고 있어요. 하나는 큰 십자가 옆에는 작은 십자가 그걸 항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이 못 박힌다. 내가 참으로 부러운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같이 죽은 강도야 얼마나 죽을 때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 영광을 누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을 때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사단의 역사를 괴멸하는 어떠한 사단의 권세도 십자가를 이기지 못하는 역사. 왜냐? 이것은 내가 죽음에 넘겨오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십자가에 넘겨오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권한을 받으셨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권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살과 살을 맞대고 주님으로 직접 짐방울이 튀기는 그러한 가까운 곳에서 3년 반 동안을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권한을 받으셨다. 십자가의 권한을 받으셨다. 핍박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는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갑옷을 삼으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영어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arm 독일말에는 vafnen 이것만 무장한다는 말입니다. 무장. 그럼 그리스도의 권한이 남은 권한으로서 육체의 권한이에요. 육체의 권한. 그래서 그 육체의 권한을 무장으로 사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과 성결함을 얻기 위해서는 육체의 권한을 우리의 갑옷으로 우리의 무장으로 삼고 살아갈 때 죄가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 오면 싫어합니다. 고통아 물러갈지어다. 핍박이 오면 싫어합니다. 나를 핍박해 나도 너에게 갚아주지 아닌 것 여기서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입니다. 의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탓할 것이 없는 사람을 의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의의라는 것은 뭐냐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의가 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시도의 그 피흘림과 그 대속의 은혜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그대로 실행 하시는 불인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간에 부모가 의롭다 이렇게 역임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 줄 수 있는 부모의 양육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시켜주고 건강하게 치워주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부모가 의로운 자예요. 맞습니까? 이 의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의를 위하여 빕박을 받는다는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이렇게 의의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위해서 내가 빕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어떤 다른 종교에서 고행을 나고 친히 내 살을 갖다가 기독교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캐톨릭 교단 중에는 자기의 몸을 채찍으로 때리고 허벅지에 가시 철사를 깨낸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권한을 내 몸에 치는 그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교단도 있어요. 오프스테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단이 있어요. 물론 이해가 되는 것인지는 하지만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동안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핍박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게 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매운 무기가 된다. 사랑해 여러분. 그래서 이 핍박이라는 것은 반드시 신앙의 성장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음은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는 눈의 가시 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는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해서 세상이 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거룩하고 성견하고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바라면 세상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초대교회들이 다 왜 그렇게 핍박을 받았느냐. 그들은 무신론자라고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거기에 분양하고 하지만 너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짓된 신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무슨 신이야. 너희는 무신론자들이야. 너희들은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들이 또 너희들은 음란한 자들이야.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남녀들이 혼숙을 하고 별짓 다하는 것 같지. 형제 자매 하면서 근친 상관 하는 자들이야.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죽였어요. 실제로 그들이 동굴 안에서 같이 자고 했으니까. 형제 자매들이. 그러나 그들이 무슨 그러한 일이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오해를 받는 거예요. 왜 황제를 왜 황제를 섬기지 않냐. 왜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냐. 너희는 로마의 시민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황제에게 신처럼 섬기라고 말이요. 이렇게 강요를 했잖아. 너희들은 황제를 멸시하는 놈들이야. 그렇게 해서 그냥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에 죽고 사자에 밥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예 그냥 사람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그냥 어두운 밤에 그냥 봉화송처럼 그냥 사람을 태워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그 핍박의 역사가 30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맞아들이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왜 부응했습니까? 우리나라 교회 때문에 우리나라 신앙의 천만의 말씀에 북한에 있는 수많은 순교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던 그러한 믿는 사람들이 남한으로 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서 남아있던 진정한 신자들은 순교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순교의 피가 남한의 기독교에 엄청난 부응을 가져온 거라 저는 그렇게 확신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게 되면 그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밝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왜 한국교회에 이러한 어려움을 주는 거나 왜 정부에서 이렇게 집회 제한을 왜 주는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러한 핍박과 박해가 없이는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핍박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사람의 종력을 따르지 않냐고 4장 2절의 베드로는 4장 2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걸음질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저들은 우리들과 함께 이렇게 세상 즐거운 세상을 같이 하지 아니한가 그 비방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방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들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것 그 비방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증인이 된다 게 바른 신앙을 가졌습니다. 핍박을 견디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정화되는 신앙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증인으로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중세시대 암흑시대를 벗어난 개혁자들이 이런 말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순교자로서의 삶을 마친 것입니다. 오직 믿음 솔라 휘데 오직 예수 솔라 크리스투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레이 데오 글로리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찾은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은혜를 통해서 예수 크리스토를 믿는 믿음의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솔라 그라세아 솔라 휘데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탁치든에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실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결코 배신하지 말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소원성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잠깐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번영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과감해 이런 것들을 버렸습니다 배살물처럼 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에 동참한 것처럼 예수께서 육체로 권한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권한에 동참하라 이 육체의 권한 이 핍박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그 믿음의 성장 건전한 건전한 교회로서의 우리가 다시 한번 갱생하는 개혁이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핍박이 우리 교회가 살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참으로 마지막 때의 교회로 우리 한국 교회가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